캐나다의 테세버추 스칸모이오 안무는 마리나 주에바 프리음악은 나애날 크롤, 탈리아의 연주로 템테이션, 그리고 무예르 라틴압니다 역동적이에요 세사버추 만나요 강조 clerk의 힘, 타이밍체 Act 마리よ어의 힘을 rode, 힘을 rode, 힘을 rode, 힘을 rode, 힘을 rode, 힘을 rode, 그리고 이 로제이밍체의 마음이 탈리아의 힘을 rode, 힘을 rode, 힘을 든, 힘을 rode, 힘을 rode, 힘을 rode, 힘을 rode, 힘을 rode, 힘, 체크, 기회의 고장의 로젠키스 다이어트 스텝스 컷 다이어트 스텝스 컷 너무 화려합니다 예술입니다 국선 라인엑트 들어가네요 멋진 컵을 그립니다 Temptation, Temptation, I can't resist Well I know that he is made of smoke But I've lost my way He knows that I am broke But I must pay him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I can't resist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멋진 자세 Combination spin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멋집니다. 로테이션 알림트. 로테이션 알림트. 로테이션 알림트. 아, 네. 그야말로 관중들을 유혹하는 매혹적인 연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변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신의 변신을 꾀하는 팀이네요 대단합니다 앞선 4대6대회 프리댄스에서 테사버츠가 이상을 느껴서 경기도 좀 기쁜을 했었거든요 네 남자 선수인 스카 모이어 그동안 테사버츠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파트너를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후회 없는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정년 베스트니쉬 탱고 연기로 성공을 거두고 세계 우승까지 섰거나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 시즌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팀으로 돌아왔네요 네 변신의 변신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는 테사버츠 스카 모이어 여기서 또 남자 선수는 지탱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여자 파트너가 계속 어려운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최고난도의 데프트 연기 네 동작 동작 독창성 네 하나하나 안무 하나하나에 굉장히 세심한 신경을 쓴 게 보이고요 네 마지막 엔딩 포즈까지 네 선택한 그 리듬과 음악의 성격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네 올 시즌 부상으로 쇼트댄스 외에 프리댄스 그리고 청점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요 네 이번 연기를 인해서 역사를 써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 프리댄스 연기 쇼트댄스에서도 스텝에서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가산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월드베스트를 기록했죠 네 기대되는 순간 미시건 프리댄스 107.50 네 월드베스트가 나왔네요 종전 역시 180점대 181.79 역시 세계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10점에 가까운 점수로 세계기록을 낸다 세계기록을 낸다 네 대단합니다 대사부 주스카 모여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출전한 메디리 데이비스 찰리 화이트죠 문짜리 하여 문짜리